안녕하세요 션리 부동산입니다 사우스토리 위치한 신규 분양 타운하우스 폭스앤 에이킨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펠이저 벨리 지역의 많은 콘도와 타운하우스를 성공리에 개발한 파크리치 홈스가 진행합니다 사우스토리의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동네에 위치한 폭스앤 에이킨스는 총 42개의 3베드룸 타운하우스와 4베드룸 타운하우스로 구성되고 모든 세대는 주차 2대가 가능한 주차 공간이 제공됩니다 위치는 벤쿠버 다운타운에서 49키로 떨어져 있고 48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위치는 사우스토리의 20번 에비뉴와 165번 A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학교는 초등학교는 1.1키로 세컨더리 스쿨은 2.2키로 지점에 위치하고 본타운하우스 인근에 신규 초등학교가 새롭게 생길 예정이고 신규 초등학교는 2025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반경 2키로 지점 이내에 모공크로싱몰과 월맛, 베스바이, 홈디포, 슈퍼스토어가 위치할 뿐만이 아니라 수영장과 피트인센터 시설을 갖춘 그랜뷰 아쿠아닉센터가 약 2키로 지점에 위치합니다 하이웨이 99까지 약 1.8키로 3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고 바닷가에서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 화이트락 비치가 약 6.6키로 지점에 위치합니다 사우스리 165 A스트리트에서 바라본 팍스앤 에이킨스가 들어설 부지의 모습입니다 주변은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 165 A스트리트는 차량도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 보이지 않아서 조용한 주택단지 지역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성은 5가지의 평면을 제공하고 3베드롬 타운하우스와 4베드롬 타운하우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메인플로우는 9피트 실링 하이트를 가졌고 삼성 가전제품이 제공될 예정이고 가스 레인지는 5버너 삼성 가스 레인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냉난방 방식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포스트 에어 시스템과 탱크가 필요 없는 순간 온수기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폭스앤 에이킨스의 분양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 입주일은 2023년 4월부터 2014년 2월 중에 입주할 예정이고 디파짓은 총 10%입니다 스트라타핀은 스퀘어빛당 21센트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분양 시작 가격은 899,900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폭스앤 에이킨스는 사우스터리에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할 뿐만이 아니라 반경 3km 지점 이내 편리한 상권과 레크레이션 센터, 엘러먼터리와 세컨더리 스쿨까지 도보 가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좋은 분양 가격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냉난방 방식까지 갖춘 타운하우스라 생각됩니다 폭스앤 에이킨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구매 희망하시는 분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